준비한 연구 어 됐다 쇼기도 좀 껴서 해주자 조대받어 조대받어 야 자기야 진지하게 해라 이 코인이다 내 오더만 따르고 알겠지 이건 신화 형님들이 인정한 건데 아프리카에서 내 오더만 그 배틀그라운드에서 진짜 뛰어난 오더가 없어 거의 거의 씨발 거의 그거야 오빠 채택을 안 보고 있지만 거의 나폴레옹이야 나폴레옹 진짜 내 송모가 제일 받겠습니다 거의 진짜 나폴레옹이예요 쟤 쟤가 나폴레옹이예요 거의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뭔데 1킬에 100개 접어 못해 아 진짜 못해 자기야 오빠 내가 오빠였으면 진짜 8킬 10킬하면 진짜 몇 개야 어 여러분들 방금 나 몇 개였어요? 그래 수종아 10개라도 좋다 얘들아 앞뒤 사운드는 어떻게 들어야 돼? 봐봐 잘 안들려 앞에 쏘는 것 같아 안들려 아니 앞뒤 사운드로 아니 진짜 헤르셋 헤르셋 빨리 있긴 해요 인정 왜냐면 내가 너는 뭐야 자기야 여기 내려 나만 믿고 아 나만 믿고 내려 웹실 팀킬하면 200개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 죄송합니다 형님 팀킬하면서까지 돈을 보고 싶지 않네요 너무 멀지 않아? 야 봐 물어땡기고 솔직히 내 배트그라운드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아? 이런 헬파티에 내려서 좋아하는 겁니다 형님들 인정? 이런 헬파티에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헬파티에 내리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초반부터 극초반상 Victor 내 배트그라운드 내 배트그라운드 하 США 다음 형님 와 벌써 퍼졌어? 너 내릴줄 몰라? 낙하내리는 것도 실력이야 형님들 인정? 오빠 안 펴졌어? 나 펴졌어 지금 가고 있어 어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야 시소처럼 해 시소처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치겠다 뒤치겠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치겠다 뒤치겠다 앞치겠다 뒤치겠다 음 아가리 하세요 오빠가 먼저 총 먹어야 돼 나 지금 벌써 차이가 내 쪽으로 오면 산다 내가 다 죽여줄게 주위에 오는 새끼들 우리 자기를 건드는 새끼들 우리 자기를 건드는 새끼는 내가 못 참아 뭔 말인지 알겠지? 차이가 내 쪽으로 와 뛰어와 차이가 너는 차 타고 와 저 앞에 차 보이지? 차 타고 저 철탑 보이지? 철탑 철탑 보여? 그쪽 뒤에 있거든요? 어 철탑 쪽으로 와 차이가 빨리 와 우리 자기를 보고 뜯뻔 우리 자기가 보고 싶어 빨리 차 타고 왕 차 타고 아 차 타고 오라고 아 네 뒤에 있는데 어디로 오라는 거야? 아니 그니까 니 앞에 있으니까 나 쪽으로 오라고 도로가 쪽으로 도로가 쪽으로 앞으로 오라고 철탑 철탑 바로 옆에 골목에 세워 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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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기는 철탑을 떼어놓도 떼어 철탑을 떼어 철탑을 떼어 어 너는 반대쪽 먹어 반대쪽으로 올라가면서 먹어 이거 쪽 많아 아 나 항상 여기서 뒤지던데 그건 니가 뒤지는 인생이라서 그래 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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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고 좀 빠따빠따 내려가 빠따빠따 내려가세요 저 ㄷ자로 간다 따라와 아 얘 사프를 못해가지고 이제 앉아서 갈때는 시프트 누르는거 아니야 앉아서 갈때는 시프트 누르는거 알겠지 여기서 앉아 조개해봐 조개해봐 앉아서 문열고 먹어 일단 보호장면 먹어 총은 안먹어 총은 그렇게 해먹어 신경안쏠로데 지금 보호장면과 헬멧이나 뭐 이런거 있잖아 너 조끼 입었어? 아니 어 전면 사운드 기절 기절 이거 친구 한명도 온다 기다려봐 나 체력좀 빨고 한명도 온다 나갈 준비하자 나갈 준비하자 나가봐 나 체력없어 니가 먼저 나가야돼 나가라고 밖으로? 어 이쪽으로 어딨어 어딨어? 어딨지 말해야지 아니 뭐야 나도 방금 봤어 야 너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 여기 방금 뒤지고 있는데 뭘 말해 방금 바로 앞에 내 앞에 있는데 멀리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데 아니 누가 보면 저 멀리 무슨 몇집에 있는줄 알겠네 진짜 아니 너는 진짜 이상해 뭐 아니 그리고 거기서 딱총을 왜 들어 내가 엠싱력 줬잖아 그거 총알이 없었잖아 총알 넣어놨어 그럼 말을 해야지 총알 주길래 총알이 없었잖아 아니 엠싱력도 쓰지도 않고 아니 근데 총알을 넣어서 줄 수가 있어? 내가 장전하고 줄잖아 그러면 총알을 안먹어도 돼 니가 장전만 하면 돼 맞잖아 총알 주면 총알이 빠지면 되잖아 총알이 빠지면 되잖아 내 말이 맞잖아 아니 너 진짜 이런식으로 나랑 기억 못해 내가 실력 많이 늘어가지고 또 내 탓이야 아니 장이야 그런게 아니라 누가 말도 시험자 90%가 내가 아는 말 아니고 왤질 병신이라 말하고 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니 근데 왜 굳이 못 사가는 데 있고 그럼 밀벼를 가? 아 밀벼를 다 때려 죽겠어 나 아까 봤잖아 맨날 나는 나는 시험자들 요즘에 근데 나 저런데 가더라고 칠킬팔킬해 아니 그니깐 아니 그니깐 그 뭐 사장님 뭐 사장님 뭐 사장님은 제가 못 사장님 자기야 화목하게 좀 오래 좀 살자 화목하게 오래 좀 살자 자기야 부탁 좀 할게 자기야 어 어딘지 알고 있지 이거는 내 오더만 따로 내 오더만 이거는 호칭키다 호칭키다 아니다 잠시만 내려봐 여기가 돼 여기 믿어봐 믿어봐 쓰리 토 워 다운 미래님한테 해줄 것 같아 여태 봐 보여줄게 얘들아 보여주면 되는거 아니니? 어디로 가? 포탑 쪽 찍었잖아 포탑포탑 아까 철탑쪽으로 사람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의 양식거리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아이템을 빼앗고 졸도를 하고 돈을 빼앗고 나한테는 그저 내 아이템 셔틀이뿐이야 원래 무섭지 않아 몇 마리 다 떠나 나대래 개새끼야 내가 내가 맘마 와 내 앞에 한명도 척 닦아 오빠 바로 앞에 두명 있어 오빠가 힘들어 나 오빠한테 따라갈게 빨리와 빨리와 병신 병신 나의 주먹이 두려웠구나 야 반대쪽에 철탑 올라 두명 올라갔고 한명 올라간다 지금 올라간다 어 내가 봐 나 총 안올던거야 지금 내 쪽에는 안올라오지 내 쪽에 아니 오빠 쪽에 올라가고 있어 내 쪽에 올라가고 있다고? 그럼 말해야지 빨리 빨리 말했잖아 한명 더 한명 더 있지 양 아 그 뭐야 반대편에 두명 올라갔어 지금 오빠 쪽으로 내가 올라갈게 두명이라고? 두명이라고? 어 죽였다 총먹어 총먹어 이거 여기다 봐 어 스카 있네 스카 나 총알없다 가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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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가봐 여기서 앉아서 저기있지 저기있지 말려주마 저기있지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 자기야 그사람아 나 가방 좀 넣었어 아니 그 진짜 움직이는 정말 말입니다 내가 다 죽일게 일단 죽이 한명 죽이고 가자 저쪽도 두명이라서 유리하게 가야돼 저거 좀 알려줘줘 저기있지 저기있지 저거 좀 알려줘봐 저기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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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오빠가 전면 봐 내가 아파트 쪽 볼게 한명기절 오빠 두명기절 가자 엠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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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아 내려가 내려가 이 방향에 있어? 어 이 방향에는 아파트 야 너 벽에 붙어 여기 아파트 벽 내려봐 기다려봐 오빠 지금 여기서는 SE 방향에 있는 아파트 벽에 있어 SE? 어 옥상이야 어디야 바닥 바닥 벽에 너 드링크 있어? 없어 구상 있어 구상 아 됐어 SE 쪽이 어디야 SE 쪽이 어디야 여기 아파트 왼쪽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중앙이 왼쪽 오른쪽 있잖아 그것만 말하면 돼 왼쪽 왼쪽 아 왼쪽이야 애니 방향이지 내 앞에 나한테는 이렇게 보면 SE 방향이야 뭔 소리야 이거 방향 다 달라 자기가 보는 거마다 방향 다 반대가 있는 거 여기가 봐봐 옥상에 있다고? 아니 아니 벽에 있다고 왼쪽 벽이 바닥 벽에 아 여기 위치 왜 이렇게 그만하냐 애니 방향 애니 방향 그러면 뒤로 가고 있다 아 아 도로 쪽으로 나가고 있다 어디 어디 말하는 거야 아 애니 방향 아 도로 쪽으로 지금 나갔어 아 남북 사람들도 다 걸어갔어? 아 도로야? 지금 도로로 나갔어 와봐 와봐 도로 이쪽으로 나갔다고? 앉아봐 음 이쪽으로 나갔다는 말이지? 어 밖으로 나갔어 확실히? 어 나왔으면 없잖아 와 이거 아까 죽인 거 먹고 우리 차 타고 나가야 돼 이거 차 사운드 아 저 차 타고 갔네 바로 나가자 이거 먹고 이쪽에 아까 한 명 있었는데 내가 죽였는데 봐 밑에 상자 맞잖아 상자 어 내가 어디서 죽였지? 야 나 어디서 죽.. 나 어디서 죽였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옥상으로 옥상 옥상 한 명 더 있다 조심조심 옥상 올라간다 옥상 올라간다 올라가 죽여야돼 올라가 죽여야돼 질어준다 아 네 내꺼 먹지마 아 너 이거 먹어 나 총 M4나 AR 내꺼다 3통 내꺼 M4 내꺼 M4 내꺼 알았어 아우 진짜 치살해서 진짜 아이씨 가만히 있어 어 빠져 내가 먹을꺼야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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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니를 왜 먹었어 아이씨 야 전술기 전술기 머리 파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니 내가 총 부품을 안 먹는게 뭐라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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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아가리 닥쳐 가야돼 어디서 오빠 일로 와리로 나 따라 돌았거라 아까 그쪽 나 달려 매주먹으로 지금 내 총 쓸만한 총이예요? 아니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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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야 니주가리 니주가리 아가리 아가리 하고 달려와봐 빨리 아까 그 새끼 죽여야겠다 밤이 가나면 개첩어 아 노노노노노노노노 과연 그럴까 아 노노노노노노노노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응 니얼굴 일로와 저기야 우리 자기 보디가드 해줄게 오빠가 얘들아 이런 비오는 날은 진짜 샷발전이야 샷발전 홀로그램 꼈어 어? 홀로그램이야 연사할때는 무슨 홀로그램이야 범한인줄 알겠지 어 범한인 얘기해 그만 아 나 띄어 띄어 존나 띄어 존나 띄어 와 이 새끼 찌찌 크노 찌찌 크노 어 나 조끼 야 야 나 생각엔 조끼 안 입었어 뭐 어쩌라고 야 너 조끼 줘봐 아 뭐죠 아 나 조끼 입어야돼 나 생각엔 조끼도 안 입었어 나 입어줘 하하 존이루와 주파님께서 10개월 선물해 주셨단다 아 오늘 커피 우주여 먹었더니 있는지 쩌어 지금 와 어쩐지 인내자 존나게 나더라 진짜 있는지 지겨워 진짜 나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찍어달라고 할때 이따 먹을붙이니까 야 차 찾아야돼 차 와봐 와봐 저거 이거 통고개 다리쪽에 있을 수 있거든 저 다리가 통고개 다리라고 부리는 곳이야 총뿌리 어 이거 다리쪽에 있는거 같다 집쪽은 아니야 이거 집에서 조끼라고 쳐다있고 조끼 줘봐 너 어차피 죽어도 내가 살리면 되잖아 줘봐 나 나는 죽으면 안돼 너는 죽어도 돼 어차피 내가 다 기다릴건데 차가 없네 이거 밑에 쪽 보고가야 나 밑에 쪽 벽돌 뒤에서 벽돌 무조건 벽돌 은폐물 끼고 밑에 있는 거 보고 가자 그럼 양각 잡혀 이거 다리 쪽에 있거든 다리 쪽 다리 쪽에 있어 다리 쪽 야 숨어서 봐 다리 쪽 우리가 잡아야 돼 싸워야 돼 무조건 이거 건들려면 봐봐 좆나 멀리 있다 와봐봐봐 더 앞으로 가야 돼 벽끼고 와 오른쪽으로 붙어 아 진짜 바까워야 돼 아 진짜 바까워야 돼 아.. 기다려봐 앉아봐 왼쪽으로 갔거든? 벽기면서 와 벽기면서 와야돼 뒤쪽 조심 뒤쪽 없다 와봐 와봐 어 오른쪽 싸웠는데 맞지 얘들아 전면 싸운드 전면 오른쪽 전면 오른쪽 온다 자리 ㅈㄴ 불리하다 이거 앉아서 천천히 와 와봐 이쪽으로 붙어 지도 오른쪽 언더 이러고 끝나는데 맨날 나와봐 오른쪽 언더 쪽에 있다고 어딘지 붙어야돼 이거 붙어 붙어 앉으면서 가 와봐 와루예 이놈봐 손에 해주마 한명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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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아 아 아 올라가서 아이템파이 먹어 죽었어? 어 다 죽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 이거 먹어 네 오빠 구성 없어? 와아 나 ㅈ다 다 구성 없다 오빠 죽게 일루와 빨리 좋아 받아 받아 나도 구성 너 배율같은거 먹어 배율 또 어딨어? 저기 이리 와봐 걸어서 그냥 가자 차 타면 위험하다 저기 집 쪽에 있어요 집 쪽에서 총선에 왔거든 은폐물 끼면서 와 은폐물을 끼라는 게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끼면서 오라고 여기 조심해 여기 여기 내 발 앞에 어 소경기 대웅랑 키토로 당장 이거 총 있어? 어 총 먹어 여기 조심 여기 앉으면서 와 한 명 기사야 한 명 왔다 빨리 와줘 너 뭐하나 아니 너 뭐해 죽여 빨리 빨리 구해줘 나부터 구해줘 야 이거 아 야 구상이나 봐봐 구상 나 구상 먹어야 돼 구상 줘 구상 이 방법 줘 된다 아 구상 내놔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니 구상 이 땀에 아 뭐 없어 없어 빨리 먹어 빨리 안 먹어 빨리 먹어 아 씨 달리야 달리야 차 있나 봐봐 너 주위에 차 있나 봐 그만 봐 너 쟤는 나보다 많으니까 저기에 구상이나 봐봐 저 밑에 시체 있잖아 가봐 구상 없었지 아 지금 나도 뒤집고 왔구만 가야돼 가야돼 아 나도 뒤집고 왔어 살 순이겠다 이분 남았거든 평안간 쪽으로 가자 이거 나 달려 자기야 왼쪽집에 차 있었다는데 봐봐 니가 봐봐 니가 봐봐 나 달려야돼 잠깐 빨리 가 봐 차 낚시야 아 몰라 어차피 뒤집고 싸우고 뒤집게 야 이거 붕대가 하고싸래 나 저 자기장 쪽 가서 붕대 감자 이거 그냥 가야돼 그냥 가 왜 아 말 내놓은 차를 할게요 줘봐 나 박으면 안된다 나 박으면 준다 군대부터 가봐 군대부터 빨리 아냐아냐 일로와봐 아 빨리 와봐 아니 뭐해 일로가 어디 가봐 나 또 뛰어 아니 뭐하면서 미치잖아 어디가 아 어디가냐고 개 미치잖아 나오라고 아씨 나와 아 나 군대해야돼 빨리야 씨X 뭐하는데 빨리 가야된다고 야 빨리 군대가봐 나 뒤져 아이 다 놔 너 빨리 군대가봐 빨리 군대가봐 드링크를 바라보냐 드링크 아무것도 없어 니가 다 가져갔잖아 아이 그럼 달래 자 들래요 일로지 그거 먹고 부산발 아 뭐하냐고 달라고 여기 있잖아 여기 떨궜다고 미치잖아 미치지 않아 여기 있잖아 미치지 않아 여기 있잖아 빗대바라고 빨리 쳐먹어 아 진짜 맑기 존나하니 여러분들 아니야만 내가 납붙했습니까 아니 저거를 못 쳐다 어이 아 지가 나와 발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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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개요일렀네 진짜 아 어쩔 수 없어 진짜 아 어쩔 수 없었다 진짜 형님들 인정? 아 지금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 아 왜냐면 너 살릴 수 없어 지금 집안에 들어가야돼 무조건 14구리님 별승선 200개 시대일 무시한 삼모 아..시마 이거 와아! 아! 아니 자기야! 어? 내 잘못이야? 아니 근데 이 연판 둘 다 진짜 잘했어. 근데 자기 공전했지 뭔지 알아? 아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자기야 뭘 잘해야 되냐면 내가 싸울 때 그냥 아무것도 한 적은 바로 와줘야 돼. 중소리들리면. 가고 있었어 근데 너가 막 말을 안 하고 가잖아. 갑자기 야 갑자기 파밍 하다가 갑자기 가고. 뭐 하다가 쥐 다 하면 가고. 레디 레디. 쥐 혼자 파밍 다고가 나는 총이 없는데 자꾸 오라고 그래. 레디. 총이 있어야 도와주던 마이도 하지. 우리 자기 어떻게 화내는 것도 이렇게 섹시하지? 최이씨.